아 우리가 스테이지에 있든 섀도우에 있든 10월 10일에 거기서 만나 그러면 왠지 저 나무처럼 우리도 오래 같이 있을 것만 같아서 19살에 우리도 20살에 우리도 20살에 꼭 20살에 30살에 20살에 찾았다. 하루야. 하루야. 은단호. 보고 싶었어. 보고 싶었어, 하루야.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. 슬퍼울던 그날도 비틀드던 그 밤도 마음이 이상해. 바람 불어올뜨리면 여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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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